자, 오늘 13분이 나오셨는데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스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스댕입니다. 나스댕님은 망우산 터추대갑인데 망우산 다가 아니고 서울 쪽 망우산 터추대갑입니다. 잠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먹을라고 됩니까, 지금? 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새 거 받으러 나왔어요. 오늘 두둑히 내고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콜라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임은 아직 안전하게 되었는데요. 네, 2층입니다. 네. 다행히 하십니까, 콜라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호콜라입니다. 1기 잡으로 왔습니다. 네, 1입니다. 아닙니다. 버핏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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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캠프가 연합으로 하고요. 저는 1프로입니다. 나스댕의 그지가 트피쇼 첫 번째, 여태까지 3명이 성공했답니다. 개나서나 다른 걸 꺼요. 올라가다가 호핑할 정도면 각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닌가? 뭐하냐? 아니, 뭐 안지민 선수랑 한 번 타더니 1번 타주.. 1, greater than 32. 내가 왼쪽 whisper입니다. 주로 1, 2, 3, 4, 1,ание curious. 2, 3, 2, 3, 1,ание 2, 3, 1,ание 이거 아무나 다른거 아닙니까 이거? 이 바이크 그냥 개나거나 다른걸 뭐라 시키지? 그냥 갑시다! 자 제가 볼 때 이제 이 바이크, 저 바이크고 다 되는 코스에요 이거는 됐어! 고기 여기로! 인정! 인정! 오 좋아요! 어필님! 아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나스댕의 그지같은 미션 소나무밭 여러분 시킬 때는 나스댕 선수 손 시범을 좀 보이고 그리고 하라고 해야지 이 손님 대접이 이게 뭡니까? 어? 핀크도 생각만 하고 말이야 아 그냥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심폐해요 그냥 쳤어야 돼요 어필님! 어 잘 꺾었어요 속도를 살짝 내면서 아 여기서 폴라포님 아까 어 좋아요 사나호랑이님과 같이 아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근데 차라리 저하톱이 뒤로 후진을 하겠어요 속도를 살짝 내야 되기 때문에 아 어려워요 어 이번에 좋아요 그렇죠 또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오님 잘 올라갔어요 어 흔들려 그 일단은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어요 저기는 코스 이탈이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요까진 좋아요 아 생대로 쳤어 그냥 따라주네 아 나스생 선수가 시범을 좀 보이고 살아났으면 참 좋았을텐데 좋은 작전이에요 좋은 작전이에요 치는 걸로 하세요 네 어 좋아요 좋은 코스로 쳤고요 가요 가요 갑시다 잘구해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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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야 요런거는 이리가 아주 겁나 잘하네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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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왼손님 아 아잉! 가방이 커가지고 어라? 어라? 물이 빠졌어요 동그리 선수 오! 좋아요 왜 그리로.. 어려운데? 오! 왜 그리로 갑니까? 아잉! 이쁘다 아이유 아파 아이유... 아이유 셰프님 오늘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냥 풀샥 나 퓨에르? 그냥 풀샥 어필님 오늘 오늘 뭐가 안풀려요 폐가 안풀리네 조양만 쳐준대요 조양만 어떻게 올거야? 어떻게 올거야? 그게 어딨어? 나스댕의 거지같은 코스 동그랩퍼 뭐해요? 출발 좀 보다 됐다 좋아요 됐어 됐어 조양 조양 오케이 됐어요 올라왔다 꺾었어 꺾었어 어허허 뭐해 나갈 뻔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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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호핑을 안 쳐주는게 어딨어요? 난 진짜 호핑을 뭐하러 배워? 이렇게 하라고 성공입니다 원하시는대로 성공입니까? 호핑해보고 다 쳐줘 99% 쳐줘 내가 시카 시카 오 여러 번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니 호핑을 쳐줍니다 호핑을 쳐줍니다 호핑을 쳐줍니다 어떻게 어딨어? 오 오레오 같은데 오레오 같아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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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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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공을 했는데 별로 처절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공을 했기만 했지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아 이렇게 여기까지 멋진 모습이에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됐습니다 됐어요 맞아요 바로 카피하네 바로 나스댕 선수 이거 덧댄거죠 이거 자 나스댕 선수가 오늘 선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것도 못 올라가냐 다른 사람은 다 안 찍어요 그냥 나스댕 선수만 찍겠습니다 자 한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네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어? 겁나 잘 쳐는데? 똑같네 여보 저랑 아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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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 여기도 힘들어 자 이비선수 독도 좋아합니다 오 영상빨이 좋아서 이 미션 좋아해요 이비선수 과연 한 번에 끝낼지 성공입니다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 자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 시범을 보입니다 나스댕 님께서 나스댕 님 길게 늘려서 녹아주는 철 요즘 많이 유명해졌죠? 사인도 해주고 아유 씨 어휴 뭐 있어? 한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암만 보고 당기면 돼 이거 나스댕 선수 좀 전에 제 2바구에 훅 갔죠? 고수가 되면 그 정도는 이겨내야 돼요 뭐합니까 왜 밑장 빼기 하려고 나스댕 선수의 세 번째 도전 나스댕 선수의 세 번째 도전 아 좋아요 칭찬을 꼭 칭찬해야 돼요 오! 오! 위기의 순간! 과연 적돌못내고 있어요? 적돌못내고 땡이 됩니다 야아 꼬소미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재미로 제가 삽니다 하하하하 앞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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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앞바퀴 올려 그렇지 좋아요 아이씨 뭐야 이거 왜 뛰어 안 죽었는데 아하 어필님 과감한 도전입니다 어필님들 호킹이 많이 좋아졌어요 앞바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출발이 좋아요 아이고 자 가요 자 앞바퀴를 빨리 거기다 올려요 올려야 돼요 해야 됐어요 그렇죠 다음에 자 기아를 좀 멀리 보시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아하 이걸 위해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다고 아하 어필님 제가 이 밖으로 나스생 손소를 보내버리고 그냥 나 그냥 됐다 지금 금방 밑장 뺐죠 어? 밑장 뺀거 같은데 밑장 뺀거 같은데 바닥에도 밑장 뺐기가 있어요 그러나 소금 내야 돼요 똑같습니다 나스생님하고 잘한거에요 네오님 제가 볼 때 네오님 여기 경험이 많은데 많아요 성공해야 돼요 아휴 아휴 여전사님 아테나님 필요하셨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속도를 우선 내야 돼요 좋아요 아 속도가 너무 속도가 너무 없었어요 아 네오님 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대단한 노입장이에요 어필립이 어필립이 좀 전에 밑장 뺐다 걸렸죠 어뜨타 노릇빵 같으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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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달만에 나타났는데 호핑을 저렇게 잘 할 수가 있죠 어 어 네 네 하나 호랑이님 오 좋아 너무 안쓰고 연습벌레예요 내가 볼 때 가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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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에는 코트를 이해한 것 같아요 안정적이에요 가위바위대요 속도를 내야 돼요 안정적으로 속도 좋아요 아 아 아깝게 됐습니다 다와서 어필립 호핑으로 돌렸어요 촬영은 안됐지만 멋있어요 여기서 가 이제 속도 아 아 아까랑 똑같아요 진짜 멋있다 좋아요 처음 나오셔서 이제 못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칭찬을 못해 우리팀은 아 사나 호랑이님 대차를 했어요 대차 그 사이에 1위 선수 차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셰프님 아 오 제가 차마 미처 못 따라갔지만 아 끝까지 간건 잘한 거예요 오 좋아 됐어 됐어요 밟아요 네 밟아요 안돼 살려 살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깝네 이거는 절주이 따라왔는데 아깝습니다 동그리 선수가 도전합니다 동그리 선수가 도전합니다 이 코스가 재미있는게 끝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아 동그리 선수 동그리 선수 동그리 선수 동그리 선수 동그리 선수 속도를 내야 되요 거기서 허아 좁아지니까 좁아지니까 동그리를 펼쳐요 동그리 선수 좋아요 우선 체리 좋고 좋아요 됐다 됐다 아 거기서 거기서 내가 맨날 이때 하는 말이 나 같으면 가방을 벗고 하겠어 내가 그러믄 했잖아요 거기서 좋아요 좋아요 어 꺾었어요 아 조약 미션이에요 조약 미션 한번 더 꺾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냥 돌아 내려가세요 그냥 내려가세요 미션이 대부분 그지 같은데 근데 웃기는게 쉽지가 않아요 어필님 잘 꺾었어요 한번 더 꺾어야 되구요 저부터야 돼 됐다 됐습니다 자 이제 속도로 아깝네요 그지 같은 미션 어필님 조금 전 거의 다 됐는데 실패했어요 사나 호랑이님 어 조약 좋구요 꺾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야 이게 어려워요 그지 같지만 어려운 미션 아 뭘 그지 같애요 아스탱 미션이 대부분 그지 같은데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짜증이나요 하다보면 짜증 섞인 이리 선수 됐어요 됐어요 호핑도 못하게 해요 또 그러고 아아 나이자 아아 레오님 레오님 경험 많구요 어어 아우 이렇게 쉽게 어우 칭찬을 못다 칭찬을 못다 하하 하하 아태라니 좋아요 잘 꺾었어요 동그리 선수 동그리 선수가 여기는 잘 꺾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을 잘 꺾으면 되지 왼쪽을 못 꺾으면 이번엔 좋은데 그걸 멈칫을 왜 합니까 페달이 끊기면 안 되죠 아 답답합니다 호랑이 선수 오른쪽은 잘 꺾었고요 끊기지 마세요 페달이 끊기면 끝이야 상관없는데 아니면 이리로 쭉 까버리면 못 꺾고 어 잘 꺾었어요 배원님 좋아요 이번에 됐습니다 빨리 내려가 이건 뭐죠 밀착빼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건 노름빵 같으면 됐다 지고 되는 거 못 봤어요 됐다 지고 되는 거 못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아 아 동그루 선수가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려요는 잘해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가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리기가 조금 약하네요 아이고 이거 봐요 왼쪽이 약해 예 자 이 바이크 아니님 아니님이 이 바이크로 어 뭐지 대박 하하하하하하 자 뭐하는 거 진짜 땡 한번 살펴봐 멋있게 어? 뭐여? 아유 땡 땡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죠 그렇죠 아아 그래 동그래봐 아 오 좋아요 여기서 오 오 성공했습니다 오 뭔가 한번 보여주는데 패라포님 먹을 걸 생각해야 돼 콜라포 아이스크림 콜라포 아이스크림 되겠습니다 아니오 아 그러면 아 아 아 흔들렸어요 그렇죠 아 좋았는데 각전이 특이해요 아 안돼 불합격? 네 불합격